중국 램 한 번만 보여주세요 What's the show? What's the way we do? 자 여러분들 다들 데이 파워 여러분들 파란 하늘 보이십니까? 영국 영사관인 저 산 위에 보이세요? 멀다구요? 바로 코앞이야 올라가실까요? 자 여러분들 티켓 사가지고 올라갑시다 이거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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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봅시다 티켓 100원 티켓은 100원 이구요 여기 책자랑 뭐 이런거랑 여러가지 많이 주시네요 여기가 데이홍쇼 님면은 쯔다허도 30원 그러면 저희는 쯔다허도 30원 아 님면은 쯔다허도 30원 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영국 영사관인 모습입니다 여기 영국 영사관이었어요 여기가 여기서 이런걸 저런걸 팔고 있고 아 옛날에 영국인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었었구나 안에 들어갔다가 제일 좋은게 저 뒤에 그 산의 경치야 산 경치가 어마어마해 아 여러분들 옛날에 영국 영사관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나봐요 아 여기도 여기는 이제 기념품을 파는 곳이네 기념품 파는 곳인데 차도 팔구요 아 영국 스타일 차도 파네 영국차 잉글리시 브랙퍼스트 뭐 이런것도 파네 아 여기는 대만의 뭐 철관음이라든지 고산차라든지 뭐 이런거 차를 파네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나가면 아 이제 이 뒤쪽이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저 위에가 경치가 진짜 중이거든 난 저 경치를 보고 싶어 그게 나의 주 목적이야 아 등산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쁜 경치를 보기 위해서 요 등산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여기 원숭이 없나 여기는 오우씨 동굴 봐 오우씨 아 밤에 오면 좀 무섭겠다 아 괜찮네 좀만 더 올라가면 오우 도착했어 정상이에요 이야 여기 딱 올라왔는데 펼쳐지는 이 경치 이 까오숭의 경치가 나 이 경치를 보고 싶었어 아 너무 좋네 아 이게 여행이지 아 너무 좋다 와 와 시원해 여러분들 저쪽 바닷가 보이시나요 뒷면 카메라로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 저희가 중산대학이고요 와 후우 와 여기 진짜 시원하네 이야 잘 만들었다 그죠 대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건물이래요 여러분 야 와 이 벽돌 진짜 연식 있어 보여 그치 와 이게 테이블이구나 야 사람 많을 때 사람들 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 이야 너무 괜찮네 밤에 밤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차 한잔하면서 딱 경치 보면 진짜 아 아 죽이겠다 우리 건물 안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고전 장미원 여기는 고전 장미원 아 여기도 이제 기념품 파는 기념품 샵이네 아 특히 차를 많이 팔아요 부채도 팔고 인형 이런 것들 기념품 잔 뭐 차 차 차 종류가 많아 대만이 차가 참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뭔가 럭셔리해 보이는 차짱 이거 칭우 지식 나키 잠깐만 어떻게 말할 수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 오면 가끔씩 한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가 yasher 그냥 마셔버리는데 이 직원이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음은 직원한테 문의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되나? 괜찮죠? 시음은 직원한테 말해주세요 와 근데 여기 사람들 많이 오네 오전에 한 팀 왔다 갔는데 지금 쓰레기통 가득 채워놨어 지금 한 통을 채웠어요 오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이쪽 뒤동네는 여기도 카페네 나무 밑에 이렇게 카페 야 여기 진짜 잘해놨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되고 여기 차나 커피 여기서 마셔도 되고 저녁쯤 됐을 때 여기서 여기 이거 다 테이블이거든요? 여기 앉아서 이쪽 테이블로 쫙 앉아가지고 저 경치를 딱 보면서 차 한잔 하는 거야 아 너무 좋네 야 여기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경치가 제일 죽이는 스팟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 여러분들 이거지 아 근데 여기도 필수 코스긴 필수 코스네 너무 예쁘다 여기 여러분들 뒷면 카메라로 경치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와 여러분들 경치 죽이지 않습니까? 경치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? 와 저 에메랄드빛 바다 보여요? 이 경치가 너무 예뻐서 나가기가 싫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슬슬 내려갑시다 중국 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king 스팟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의상 두 dich이 이상로 말해라 내의의의의의 작년은 말해 왜 내의의의우가 이렇게 endings rail까